나이스 나이스 지금 너무너무너무 고여 예쁘다 제가 이 게임 어떻게 만들었을까? 상상도 안 된다 와우 많이 오네 입구가 어디지?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나는 누구? 난리 난리 재밌는데 오랜만에 딴 데 오니까 고 직독 정살 고 아 어떡했다 미원님 저 어떡해요 2킬 했는데? 못사비 미사 안 되더라 오케이 일단 고입니다 고 너 새로운 데 가서 지금 머리가 하얗다 여기 어디야 킬 또 했어요 여기 재밌다 여기 뭐야? 고 다음 킬 400개 직독 정살 할까? 고 고 들린다 나의 고스톱 사운드들이 나의 고스톱 사운드들이 어디 갔지? 따라가면 안 돼 쟤 죽는 게 아까 나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구나 먼저 시비 거는 게 시비 거는 게 3번에 애들이 시비만 걸어주면 게임은 쉬워 시비 거는 애들이 불리한 싸움이야 정말 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테르몬 라이븐 로제 얘가 너무 이쁘다 저 고할까요? 안에도 더 있거든 복사 야미 얘네는 좀 옷이 고수였는데 개꿀이다 내가 뭔가 한 번 더 고 몇 킬이지? 6킬? 1킬만 더 하고 스톱하자 오늘 치킨까지는 못 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도 아 온다 괜히 세웠나 스톱 스톱 스톱이야 스톱 스톱 호수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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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비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겠다 차가 두 대나 박혀있어 자리가 너무 구려요 갈 데가 없어요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쥐 뚫기가 너무 애매한데 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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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안에 있다 뭐야 나 완전 집 아닌 줄 알았어 왜 여깄어 나 무조건 집 아닌 줄 알았어 상상도 못했다 애전에 고스톱 할 때는 무조건 고해가지고 항상 제일 배부르게 먹었는데 요즘은 애정 같지 않으니까 방금 스톱 나쁘지 않았다 왜냐면 킬을 해야 스톱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스톱하고 싶다고 위험할 때 스톱할 수 있는게 아니라 뭘 원하는각이 할ugs 말하자 고거 고거 고고 약간 공활 hill 칭 kız огод investigってる 아니 이거리에서 우리 이거 맞냐고 둘 다 슥슥 하고 빠르게 미니 웃긴다 그렇지 두다 두다 총이 저 고야 고야 보급이 아래에 줄 거 같지 않아 어때요 여러분 뭔가 아래가 오래 더 커서 건너가 있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우와 고민할 거 없이 줘버렸자냥 MC3 아무도 안 먹으러 오나 아쉬운데 와 저 나무에 나이스 와 나 죽을 뻔했다 삼뚜기 삼뚜기라서 혼자 지금 너무너무너무 아 고야 사라겠다 왠지 경찰차 타면 안 될 거 같던데 와 있는 거 같더라 내가 경찰차가 너무 타고 싶은데 여기 집을 확인하고 타야겠다 싶었는데 와 알고 왔지만 추석당해봐 차가 방향이 좀 이상해가지고 차 타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와 너무 잘했어 도망가자 머리가 뚜껑이 사라졌어 곧 뚝배기 다시 빨개졌어 뚝배기 다시 빨개졌어 와 헤드샷 와 여기 집에 사람 있는지 상상도 못했다 와 겨우겨우 사라졌다 다시 나왔다 돌아가자 이 집에 사람 있겠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 고 나 계속 까먹어 건너 저 스톱이야 잠깐 여기서 밖에서 한 명 잡고 스톱하러 가야겠다 스톱 스톱 이게 맞아 치사하고 재미없어도 이게 맞아 건너편에 있다 사람 쟤만 잡으면은 스톱 할만했지도 스톱 스톱 할만했지도 내 거 좀 볼까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잘하지 좀 보자 여러분 와 못 이기겠어 보인다 방금 보였는데 그래 에임 저걸로 하면 안 돼 점으로 해야돼 더 더 뻑 고수가 있어 와 스킨 뚝배기 네임택 부터 이게 진짜 고수지 없는걸 저issimo 펜 reg 아 cris 군 Liber 12 남겼으면 너무 아쉽다, 그치? 와, 잘 쐈어 이 사람이. 아쉬울 뿐. 하지만 미사는 깼으니까 뭐.